10편 118편 6절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편 119편 119편 1 ap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의 독교 파키 시절에 로라 펠릭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관원들이 그를 체포하려 하자 그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어느 굴속에 숨었습니다 관원들은 그 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굴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되기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굴 앞에 강도한 사람들이 굴 앞에서 어슬렁거리기만 했지 왔다 갔다만 하지 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자 그들은 굴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다 철수하고 가버렸어요 로라펠릭스는 이상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는 후에 그는 그가 굴 속에서 기도할 때에 거미 몇 마리가 쏜새같이 굴기구에 거미줄을 쳐놓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색대원들은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이 굴 속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볼벽과 쇠문도 거미들처럼 약하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미들도 철문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항상 무엇인가 쫓기며 살아갑니다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살아갑니다 또한 두려움에 쫓기고 염려에 쫓기고 압박감에 쫓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쫓기는 사람들은 피곤함과 긴장감에 시달려서 영적인 녹초 상태에도 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쫓기는 삶에 지친 사람들은 피할 곳을 찾아 헤매죠 남편, 아내, 자녀 등 이렇게 사람에 피하기도 하고 또 게임, 영화, 도박, 소설 등에 피하기도 하고 가상세계로 이렇게 또 피하기도 하고 알코올, 마약, 담배, 음란물 등 퇴락으로 피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세상에서는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피하면 피곤함과 좌절을 면할 수 없고 더 큰 괴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엘리메 17장 5절로 6절 보니까 여왁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물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왁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그런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선능자이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참된 안식과 능력을 공급하는 피난처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보호하시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런 자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자를 존경하게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사자 중에서도 젊은 사자를 뱀 중에서도 독사를 밟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하를 의지하는 자 요하를 피난처로 삼는 자 할렐루야 예 10편 91편 9절로 14절까지 내가 말하기를 요하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비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볼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니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려다 하나님이 이랬을 때 그가 나를 사랑한 듯 내가 그를 권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듯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사실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을 의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의지하는 자들은 망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영원히 굳게 섰음을 보여줍니다 에레멘 17장 7절로 8절 그러나 여와를 의지하며 여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심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지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이를 체험했으므로 자신 있게 본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문제와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샘솟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천만인이 둘러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의 원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문제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환경을 초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의 길에 들어서서 천국의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의 오늘 본문을 쓴 시인이 바로 다윗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시인의 삶에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를 공격하는 세력은 거대하고 강했으며 아주 악독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본문 10절에서 13절을 통해 모든 나라가 자신을 애워싸서 공격해오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여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와의 이름으로 싹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와의 이름으로 다 끊는 환란을 곤고를 아픔을 모든 문제를 끊어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12절에서 네 번에 반복해서 사용되는 애워싸다라는 말은 사방을 둘러싼다라는 의미로 시인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아주 빈틈없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마치 벌떼처럼 자신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와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대적을 끊어버리는 수단으로 여와의 이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둘러싼 그런 대적들을 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를 끊으리라 끊으리로다 이것은 대적들을 물리치되 잘라내어 베어 쓰러뜨리는 것과 같이 철저하게 끊어버려서 진멸시키겠다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방이 막 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절망하죠 아니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확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부르짖고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리야 10편 50편 15절에는 보니까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어로 부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3년째 자살률 1위입니다 자살은 절망이 크게 달했을 때 결정하게 되는 최악의 방법인데요 빈센트 반 고흐는 자살하기 직전에 우리들은 현실을 거역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복종할 수도 없다 병이 드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 병은 치료되지 않는다라고 한 후에 자살했다 이렇게 진짜로 자살을 하지 않는다 할 때라도 우리 마음속의 어려움과 막 밀려오는 절망감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속 사람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애워싸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습니까 어떤 주요함과 고통이 여러분을 포위하고 공격해오고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쌀 때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가 우리를 애워쌀 때 우리는 쌓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야 돼요 예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보니까 우리가 이 포배를 질그릇해가 됐습니다 이런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를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향해 낚심받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로 뛰받지 않냐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하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열방의 애워싸움을 끊을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덕이 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른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10편 118편 오늘 6절 7절 보니까 여와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왁께서 내 편이 내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완자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좌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평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 그 오른손을 보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6절 여완은 나의 능력과 나의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여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할렐루야 오늘 그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힘과 권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바로 그 하나님의 힘과 권능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이 들렸으며 라는 단어는 완료형 시제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높이 들린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높이 들린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시길 원합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너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인은 권능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오른손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깊은 안도감과 평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얼굴이 있고 다리가 있으며 양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소우 부재하시며 인간의 이성으로 형상화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며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에 붙들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영광과 능력을 상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수리키 15장 6절에 여하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하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래서 주의 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대부분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며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이슨 소많은 고난의 광야 속에서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10편 18편 35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10편 20편 6절에 보니까 여학석 자기에게 기름문 받을 자를 구원하신 줄 내가 이제 아느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란다 할렐루야 예 10편 139편 8절을 10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 때라도 거기이시며 승원에 내 자리를 펼 때라도 거기이시냐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닷끝에 가서 거주할 때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것 쥐를 갈망하니 내 속에 모든 것 쥐를 갈망하니 내 속에 모든 것 쥐만 하라니라 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닷끝에 인도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며 붙드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도 아삽도 그리고 시편에 많은 시인들도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시편 89편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갈망하며 바라보고 의지하며 붙듭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15절에서 16절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을 세 번 반복하며 강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손에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대부분 의롭고 바른 자리 축복과 위로의 자리 그리고 도움과 변호의 자리 영광과 권능의 자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의 손이며 정의의 손이며 축복의 손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지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자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늘 오른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 힘과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조지 버트릭은 기도가 가져다주는 최대의 치료는 기도로 말미암은 치료가 아니라 죽을 운명일지라도 용감하고 창조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다 진정한 기도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통탄력과 인내 그리고 용기와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며 마침내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진정한 기도는 죽음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맞서는 것이다 이것이 치료를 초월하는 치료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으로 치료를 초월하는 치료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른손을 빼내시어 여러분의 모든 결방을 끊어버리고 은혜 위의 은혜를 은사 위의 은사를 능력 위의 능력을 치료 위의 지혜를 할렐루야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10편 74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려면 하나님의 손을 맞잡을 우리의 빈 손이 필요하겠죠 뭔가 가득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데 우리의 손이 필요한데 무슨 손이 필요하냐 기도하는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돕고 계시고 더 도와주시지만 그런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믿음의 손입니다 믿음의 눈을 틀어야 하듯 믿음의 손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그런 항복의 손입니다 맡김의 손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겠다는 믿음의 손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깨끗한 손입니다 어떤 손? 우리 손에 해결되지 못한 죄, 고백되지 못한 죄가 많으면 하나님의 손이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일하고 자복하는 그런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인생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맡깁니다 프랑스 화가 에밀 리노프의 그림 중에 돕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1981년에 발표한 그림으로 세 개의 명화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넓은 바다에 조그만 배 한턱이 있습니다 딱 두 사람밖에 탈 수 없는 정도의 작은 배인데요 그 배 위에는 늙은 어부가 한쪽에서 노를 덮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손녀처럼 보이는 어린 소녀가 할아버지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노를 덮고 있습니다 소녀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노를 덮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노를 덮는 것 같지만 실은 어디까지나 할아버지 손 위에다가 자기 손을 얹고 지금 휘저는 것 뿐이죠 결국은 노를 덮는 건 할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처럼 요란을 떨지만 결국은 큰 손이 노를 덮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나는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그 큰 손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죠 인간의 배후에 사탄이 주인이냐 하나님의 주인이냐 여러분의 등에 예수님을 태우냐 아니면 마귀를 태우냐 그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겠죠 거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10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전능하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천지만물이 있고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주 끝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부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치니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 뿐 아니라 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성어거스틴은 천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마귀는 간접적으로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탄은 자신의 악으로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굳건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사람들에게는 막심이 없습니다 실망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여러분 우연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기적도 상식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십니다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그러시죠? 우리를 통해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큰 일을 해가십니다 이런 사람은 인간의 사사로운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만든 형식과 틀 속에 가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사람 이 사람은 지식상식 논리를 초월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눈에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노도서 1장 18절로 21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여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벼라고 충명한 자들의 충력을 빼앗이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기를 기뻐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 여러분 뭔가 안다고 그냥 범죄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분이에요 구린던트에서 1장 25절로 29절로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인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치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일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뜻과 능력이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진리에서 벗어난 선입견이 없습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고집이 없습니다 자기 틀을 내려놓습니다 언제나 열린 생각,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생각의 틀을 꿰뜨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인생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영국 트렌치 목사의 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판한 길에 조그만 구렁통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에 험하고 캄캄한 길일지라도 조그만 빛만 비추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빛이라고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전자야 후자야?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떤 손?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나오는 정의와 축복 은혜와 위로, 보호와 능력이 모두 사랑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오는 그런 심판과 징계도 사랑을 이유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생명을 잉태하는 사랑이오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은 곧 능력의 손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도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린 자식이 아파서 괴로워할 때 어머니는 대신 아프고 싶은 심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아프면 좋겠다 그래도 아이를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대신 아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은 사랑하는 자에게 추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 능력의 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지하지 않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안타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져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인간감계입니까? 물질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날로 허락할지라도 피할 구멍을 반드시 내십니다 구린데도 저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두워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고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많이 있을 때라도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타나시는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행하는 완전한 권능 완전한 통치 완전한 구원을 기뻐하며 자기 사명을 다시금 붙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요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할렐리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는 모든 나라가 애워싸서 공격해오는 위기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사랑의 손 보호의 손 축복의 손 능력의 손 위로의 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치료의 손 할렐리야 오늘 그 손에 붙들림 받읍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쫓기지 않고 애워싸는 고난 속에서도 쌓이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어둠의 공격을 물리치고 악한 영의 결박을 다 끊어내고 승리의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약 10만명 한 Quincy diam